오늘은 회화체에서 많이 쓰이는 사자성어인 모어밍지며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씩 직역을 해보면 그 속의 오묘함을 뭐라고 이름 지을 수 없다. 혹은 이 밍자는 밝을 명자, 설명하다의 명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속의 오묘함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요. 영문을 알 수 없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참 이상하다, 뭐라 설명할 수가 없다, 갑작스럽다, 뜬금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경우가 있고요. 한 가지로 기억하고 싶다면 그냥 영문을 알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9개의 드라마 예문을 각각 자막 없이 두 번 보고 해석을 한 번 해보고 자막 있는 영상으로 두 번 보고 9개의 영상을 모두 마친 후에는 영상 뒤편으로 모든 문장을 각각 6번씩 반복해서 외울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상 및 설명 부분에 어디서부터 외우기 영상이 시작되는지 표시를 두었으니까 한글 해석이 필요 없으신 분은 외우기 영상부터 보시면 되겠는데요. 권하기로는 0.75배속으로 속도를 느리게 해놓고 큰 소리를 내서 따라서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신 중국어 뉴스로 시사 중국어 공부를 하시고 싶다면 중국어 뉴스 인강 사이트 스크린중국어.com을 방문하시고 HSK 6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드라마와 뉴스를 하루씩 번갈아 공부하는 회화 수업인 이형란 강사의 스크린중국어 화상 수업을 들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한 문장씩 의문을 볼 텐데요. 첫 문장은 말을 너무 빨리 해서 양이 많기도 하고 잘 안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천, 니 게이워팅저. 게이워가 들어가면 험한 명령입니다. 너 딱 들어.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워 부관니, 주어티엔완상, 왜이샤머 친워. 니가 오직게 나한테 왜 뽀뽀를 했는지 상관 안해. 단시 니 친어, 쇼시 친어. 하지만 니가 뽀뽀를 하긴 한 거야. 워 비시 지추, 니 저종 신웨이 시 회장 소우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너의 그런 행위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싶어. 니 신사의 여운이 퐁용. 너 지금 여자친구 있잖아. 니 저 이 친, 쇼시 비워 왕샤우산 다우 루상 쩌우. 니가 이렇게 뽀뽀를 하면 나를 불륜녀의 길로 밀어넣는 거야. 나는 이렇게 영문도 모르고, 너의 사랑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을 불륜 하다. 네, 왕샤우산 너 LETS 나 가장 이해했는지 따윈은 거쳐. 그렇다면 내가 하하하하니 쓰지 않아. 내가 당신이 지적이 하는지 힘들어. 내가 당신이가 좀 이해했는지 이런 방법을 하자. 이 지금 여자친구는 나를 불륜 하자. 내가 당신은 여자친구는 내 여자친구는 나 pieces of thing. 내가 당신은 저장으로 돌아다. 내가 당신은 여amı Port이니 쓰지 않아. 취직이 되기는 했는데 아직 무슨 보직을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설마 영 엉뚱한 곳으로 보내지는 건 아니겠지? 소의 부지시 되기는 편입니다. 하여 게으른 이 디엔인표였습니다. 스모야 예? 하여 게으른 이 디엔인표였습니다. 스모야 예? 하여 게으른 이 디엔인표였습니다. 하여 게으른 이 디엔인표였을까요? 그가 너한테도 영화표를 줬어? 스모야 예? 너한테도라니 무슨 뜻이야? 그가 지난번에 뜬금없이 나한테 영화표 이만큼을 주는 거야 영화표 한 더미를 줬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근데 내가 안 받았어 그러니까 결론은 며며한테만 준 건 아니라는 얘기네 저 시들에게 하나 드리고 싶어 pow 대비 오러 자랑스러운 골藏 saying Balic 林开拓,一直莫名其妙地坐那儿傻笑,整得我心里直发毛。 무슨 영문인지 모르게 거기 앉아서 멍청하게 웃고 있는 거야. 整得,弄得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오싹할 지경이었어. 我想可能是咱们学校最近搞的这个表白周,他们可能都想恋爱了吧. 제 생각엔 아마도 우리 학교에서 최근 벌이는 고백 주간 이벤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애들이 아마도 모두 연애가 하고 싶은가 보죠. 林开拓,一直莫名其妙地坐那儿傻笑,整得我心里直发毛. 我想可能是咱们学校最近搞的这个表白周,他们可能都想恋爱了吧. 林开拓,一直莫名其妙地坐那儿傻笑,整得我心里直发毛. 我想可能是咱们学校最近搞的这个表白周,他们可能都想恋爱了吧. 林开拓,一直莫名其妙地坐那儿傻笑,整得我心里坐那儿傻笑,整得我心里坐那儿傻笑,整得我心里坐那儿傻笑. 林开拓,一直莫名其妙地冲们起短. 黑拓,一直流 happening? 流行明其妙地坐那儿傻笑,整得我心里坐那儿傻笑,整得我心里坐那儿傻笑,整得我心里坐那儿傻笑,整得我心里坐那儿傻笑,整得你白昧心里坐那儿傻笑,整得我心里坐那儿傻笑. 認可我快帮我看看呀,三三姐. 讨讨讨讨讨讨讨讨讨讨讨讨讨讨讨论电视剧你看多了. 너 그거 다 정신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거야 연속극을 너무 많이 봤다니까 연속극을 너무 많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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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其妙的闖進我的房間 總要給一個解釋吧 他說他 喜歡我 這是喝多了嗎 還是訴罪啊 莫名其妙的表什麼白啊 他說他 喜歡我 這是喝多了嗎 還是訴罪啊 沒想到我 contracts嗎 沒想到他吃多了嗎 他在想しま我 他說他喜歡我 他不喜歡我 他說他 是喝多了嗎 還是訴罪啊 我愛這種事 什麼事 想到我去的時候 還會不會死 無名其妙的 表什麼白啊 沒想到我 我噓媽 沒有想到你 他說他 喜歡我 이것은 더 많은데, 아니면 더 죄인가요? 莫名其妙的表는 무슨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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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k 아 缶 缶 少 Business 罵 瓶 妥 其 妥 妳 이 사건 중에서 증거를 위조하고 증인들이 증언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 아닙니다. 지금 우먼 저 위탱바 함께 가시죠. 님믹 가오추어라. 분명히 뭐가 잘못됐을 것입니다. 저 젠질 모어밍 지며드. 이거 영어 정말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네. 이 사건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의 위치 시술에 대해 더욱 증거한 것입니다. 의미한 증거와 방해 처벌.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사건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경찰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잘 출근길 바라니. 제가 이렇게 놀라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놀라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심지어? 경찰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경찰 동지,您听我说. 경찰관님,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멀쩡하게 외출을 하려고 했는데. 저보,碰到这么一个 무명奇妙的人. 이거 보세요. 이렇게 뜬금없는 사람을 만나서 상라이 쥬 다워. 다짜고짜 나를 때리는 거예요. 我也不知道为什么. 저도 무슨 영문인지 몰랐죠. 저보,神经病만 미친 거 아닌가요? 경찰 동지,您听我说. 저는,好好地要出门. 저보,碰到这么一个 무명奇妙的人. 저건 알아보원이 들어갔다. 저보, Broken. 저보, 왜요? 저가 신경이 행동안으로 gar대요? 병원님, 밥ule 간 acreditar. grilled kissed Usedㅋ 저녁를 бат인다. 저녁가, 저녁을 잊지 못하고 저녁을 왜 이렇게件은 안되? 저녁을 잊지 못하고 저녁을 잊지 못하고 저녁을 잊지 못하고 저녁을 창의 짓는 점점에 저녁에게부터 받아들이시다가 저녁을 잊지 못하고 저녁을 잊지 못하고 당신은 여자친구가 당신은 여자친구가 당신은 여자친구가 당신 당신은 여자친구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 있습니다. . 程序助理已經很多了,該不會被分到一個莫名其妙的地方去吧? 她也給了你電影票 什麼叫做也? 她上一次莫名其妙拿給我一疊電影票,我沒有 所以不只是給了沒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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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所以不只是給了沒有? 她也給了你電影票 什麼叫做也? 她上一次莫名其妙拿給我一疊電影票,我沒有 所以不只是給了沒有? 林開拓 一直莫名其妙地坐那撒笑 整得我心裡一直發毛 我想可能是咱們學校最近搞的這個表白周 他們可能都想戀愛了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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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奇怪 我是個莫名其妙地 凶悶 氣短 你快幫我看看呀三三姐 你這都是心裡作用 電視劇看多 好奇怪 我是個莫名其妙地 凶悶 凶悶 氣短 你快幫我看看呀三三姐 你這都是心裡作用 電視劇看多 你這都是心裡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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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小孩 什麼 你這都是心裡作用 적인 미문벅일지 못anti, 저의 간힘에 너무 Kö void. factory 한 번 더 얘기해 보니... 왜 이렇게 두고! 미문벅일지 못anti, 저의 간힘에. 저의 간힘에 너무 더 얘기해 보니... 미문벅일지 못anti, 저의 간힘에. 왜 이렇게bli우는... 미문벅일지 못anti, 저의 간힘에. 저의 간힘에 너무 배우는 거 가져가 보니... 아 这是喝多了吗.还是宿醉?莫名其妙的表什么白呀? 他说他喜欢我。 这是喝多了吗.还是宿醉?莫名其妙的表什么白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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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还是署罪啊?莫名其妙的表什么白啊? 啊! 我们怀疑你在你的律师事务所负责的多起经济案件中,伪造证据和妨碍作证。 请跟我们走一趟。 你们肯定搞错了,这简直莫名其妙的。 我们怀疑你在你的律师事务所负责的多起经济案件中,伪造证据和妨碍作证。 请跟我们走一趟。 你们肯定搞错了,这简直莫名其妙的。 我们怀疑你在你的律师事务所负责的多起经济案件中,伪造证据和妨碍作证。 请跟我们走一趟。 你们肯定搞错了,这简直莫名其妙的。 我们怀疑你在你的律师事务所负责的多起经济案件中,伪造证据和妨碍作证。 请跟我们走一趟。 你们肯定搞错了,这简直莫名其妙的。 我们怀疑你在你的律师事务所负责的多起经济案件中,伪造证据和妨碍作证。 우리의 학생이 우리의 학생이 이 멋진 무엇일까 우리의 학생이 뵙고 있는 두 개의 여러 개의 학생이 위造 증명과 위안의 조정 우리의 학생이 우리의 학생이 이 멋진 무엇일까 이 멋진 무엇일까 경찰관님 내가 말해 내가 나는 그렇게 전혀 나의 내가 못 가진 이런 공격 나의 이 나의 나의 심 나의 어떤 고맙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라고 싶습니다. 멍멍이 많습니다.